어제 너무 재밌었던 게 TMI예요 이게 또 아이돌 블라썸 시즌2 했으니까 제가 또 비하인드 살짝 풀어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저랑 이제 성열이 형, 그 다음에 우연이 형이 먼저 매니저님이랑 같이 한 차에 타서 먼저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성규 형이 가족분들도 오셨고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규 형 대기실에서 사진 찍고 인사드리는데 우리는 또 계속 서있으니까 껄쭘하잖아요 편하게 하고 오라고 우리 먼저 회식 장소로 출발했죠 미리 고기도 좀 구워놓고 성규 형도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먹이려고 갔는데 이제 삼겹살을 주시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메뉴판을 달라 근데 메뉴판 안 봐도 된대 거기 있는 식당 어... 식당 사모님 이라고 해야 되나? 식당 아주모님께서 사장님께서 이미 다 돼있대 삼겹살로 통이 돼있고 맥주 소주로 이미 돼있대 그래가지고 아 메뉴판은 볼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제 무현이 형이랑 성열이 형이랑 이야 일 잘한다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서 또 우리 성열이 형께서 그렇게 요즘에 소주를 안 드신대요 소주 맥주는 안 드시겠대 와인을 먹어야겠대 고놈의 와인 와인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깃집에 또 웬걸 와인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팔더라고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인가 근데 이제 너무 비싼 거 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이미 또 소고기도 아니고 이제 돼지고기를 다 맞춰놨으니까 삼겹살로 그래서 거기서 3만원짜리 와인을 시켜가지고 와인 잔에 저희끼리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이미 성경 오기 전이고 거기 스태프들도 오기 전이야 우리 4명만 거기서 삼겹살로 와인을 한잔하고 오는데 성경이 오자마자 뭐냐고 이 성경이 이거 뭐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짱 웃기죠 역시 이래서 아 참 인피니트는 인피니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인 파티 했어요 와인 두 병 정도 시킨 것 같고 동우 형은 이제 성경이랑 왔어요 성경 차 같이 타고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같이 먼저 가자고 꼬셨는데 그렇게 그렇게 또 우리 동우 형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냥 본인은 성경 차를 타야겠대 그래서 알겠다 알겠어요 그럼 형 타고 오고 내가 그러면 성열이 형이랑 우연히 챙겨가서 갈게 해가지고 매니저 형님이랑 또 우리 인더울림 이제 우리는 아니죠 전 회사 전 회사 인더울림이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도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팀장 형이랑 이제 매니저 형이랑 데리고 같이 갔죠 어차피 더 저랑 오래 본 사이니까 가서 같이 삼겹살에 이제 소맥에 저는 근데 술을 잘 못 먹어서 환타 시켰어요 환타에 저는 이제 짠만 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재미있게 돌았던 아주 TMI죠